자 반격기 횟입니다. 뒷공간으로 손흥민. 슛. 골 들어갑니다. 이걸로 동점.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골. 왼쪽 잘 벗습니다. 자 갑니다. 손흥민. 속임 동작 이후의 쇼핑. 골입니다. 슈비슨을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슛. 드립을 계속 이어집니다. 올립니다. 슛. 고. 압박이 늦은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지어집니다. 마투이리. 살짝 올리는 패스. 슛. 고. 들어갑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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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